자, 여러분들 시간이 꽤 많이 됐네요. 많이 됐는데 오늘 좀 주제를 바꿔야 될 시점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다 마쳐야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방송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보니까 경제 문제 한 번 또 의료 문제만 이렇게 다 하고 마치기에는 좀 그거 하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자랑했네요. 그리고 근래에 여러분 가장 많이 산 것이 엔비디아라는 주식이고 이렇게 너무 많이 여러분들 사고 이렇게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이 미래하면 급등하는 모양인데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1배 정도 뛰었네요. 미국 주식을 사는 거가. 국민연금이 1분기 수익률이 국내는 5.53% 해외는 13.45% 해외 13.45%의 대부분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이겠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엔비디아 6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 17조 원까지 늘었네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아마 이제 인베스코, QQQ, 알파벳, 구글입니다. 아마존. 이건 아마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품 같은데 1번부터 10번 정도 이렇게 왔는데 개인 투자자의 엔비디아 숙매수세는 6월 들어 더욱 거침이 없고 진짜 많이 샀네요. 올해 1,223억.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샀습니다. 지난해 여러분 6조였는데 지금 11조 원까지 산 거 17조 원 그러니까 11조만큼 더 샀네요. 여러분 지난해에 국내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의 6조 659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17조 원까지 여러분들 늘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네요. 그렇게 샀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매일 경제를 보니까 우리 엄마 말 듣고 옆집 아줌마도 엔비디아를 샀습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떨어진 엔비디아 잠을 못 자는 수학개미들 이렇게 나오니까 언론상에 특정 주식이나 특정 기업이 지나치게 부각이 되면 그러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죠. 과열됐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과열됐다는 거가. 앞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조 원 정도를 갖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이 17조 원 정도고 이 자료를 보게 되면 계속 여러분들 많이 사고 오늘 보도가 보니까 우리 엄마가 말을 하고 옆집 아줌마가 샀다는데 주식에 객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 아주 유명한 그런 대가가 한 이야기 가운데 레스토랑에 여러분들 웨이터가 어느 주식을 사야 되냐고 물을 볼 정도가 되면 한 번 정도 주의해야 될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엔비디아하고 시스코 엔비디아하고 2000년 1910년간 2000년에 피크를 쳤던 CPU의 절대 강자였던 인텔의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한 번 어제 했던 방송을 한 번 정도 더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엔비디아 여러분들 과열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 방송을 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달려갈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뭐 그렇게 괜찮은 일입니다. 왜 괜찮은 일인가 하니까 한국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플레하고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노년을 준비하시는 노후 자산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두 가지 인플레 그리고 원화 가치의 하락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미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달러화로 표시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방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왜 한 번 더 등록 떠들어드리는가 하니까 오늘 이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신현송 국제결제인회 조사국장이네요. 프린스톤 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었는데 포퓰리즘 발 재정 악화 우려 한국을 꼭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국제결제은행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를 대상으로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프린스톤 대학하고 국제결제은행 국제결제은행 가 계신 것은 처음 알았네요. 일반 논의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표를 끌어모기 위해서 현금 지원을 남발하게 되면 물가 상승과 하폐가치 하락을 막지 못해서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건정성 문제이고 포퓰리즘 세계 짙은 정책이 나온다면 항상 송식해 재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유혹이 있어 왔습니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채권 발행이 느는데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여서 하폐를 발행해서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통화량 증발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집권하게 되면 이런 것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개인이 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선거가 무너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은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하폐를 찍으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것은 물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국 하폐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 중앙은행 발권 방식을 쓰겠다는 유혹에 빠지면 인플레이션과 하폐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훨씬 더 강화가 됩니다. 하폐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환율 문제가 대두되는 악순환의 고려가 나옵니다. 그냥 모호하게 여러분들 신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외화 표시 여러분들 자산을 왜 가져야 되냐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하폐가치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빨리 움직여서 안 되는데 개인들이 미국 정시에 뛰어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돈 워리 비 해피님 고맙습니다. 페리카네아는 고맙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